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스 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기 연령층에 맞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이런 연령층을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느끼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내가 계획을 잡았었던 미래에 대한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뒤돌아보라는 시간을 항상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게 되고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목표를 가졌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뒤돌아보는 시기가 되곤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면서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되면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50대 중반이 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된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요.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또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있어서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에서는 아 나는 그런 거 말고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느끼게 되더라. 이런 게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키다리쌤이 말씀드리는 50대 중반이 되면서 알게 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입니다. 30대 40대의 급상승하던 나의 자존감 20대 때 10대 때의 목표로 가졌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또 뭐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30대 40대의 왕성하던 그 자신감 그리고 나의 자존감 그러한 경우가 한 번에 꺾이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대 20대는 목표가 굉장히 왕성하고 또 포부도 대단했죠. 그 포부를 위해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면서 나의 원대한 꿈에 대해서 30대 40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면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 사회와 나름대로는 타협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에 따라서 100%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50대가 들어서고 50대 중반이 되면서는 나의 그 왕성하고 나의 그 잘났고 내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고 내가 그렇게 목표로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가서는 꺾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나는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만족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또 나는 이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 모든 모습들이 최선의 모습이었다. 라는 나름대로의 합의 그리고 나름대로의 타협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고 있다. 겸허해지는 사람이 되고 있고 사람이 안정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라고 느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아지면서 말수가 적어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의 내가 적극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둔해지거나 덜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 나이대가 속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30대, 40대에 왕성했던 그 포부와 열정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 그러면 굉장히 박수를 받으실 만한 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억과 추억이 고무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고무줄이 뭐냐고요? 단기간에 있는 일들은 자꾸 잊어먹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에 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깜빡깜빡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됩니다. 뭐 눈만 해도 눈이 침침해서 책을 읽거나 글 읽을 때 힘들어지는 게 있고요. 내가 당장 10분 전에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던 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잊어먹기가 일수고요.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기억에서 나지 않는 그런 순간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었던 어릴 적의 시절 그리고 3년 전의 모습, 4년 전의 모습에 대한 부분은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이게 차곡차곡 내가 책꽂이에 책을 쌓아 놓은 것처럼 정리는 됩니다. 참 이상하죠? 단기적으로 당장 있었던, 눈앞에 있었던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뭘 먹었지? 내가 어저께 저녁에는 몇 시에 잤지? 이거는 순간순간 자리 잡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5년 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거리를 걷고 있었지? 내가 누군가하고 카페테리아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 이런 긴 모습 속에 장기적인 시간의 기억들은 참 잘 납니다. 그리고 후회와 또한 행복과 또한 슬픔이 굉장히 기억에 생생히 남죠. 그런데 불구하고 단기간적인 일들은 자꾸 잊어먹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산 하나를 챙기더라도 나 오늘 잊어먹지 마,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나 이거 오늘 꼭 챙겨야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젊을 때 그렇게 되나요? 당연히 기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대 중반이 들었으면서 또 넘어서면서는 우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동차 키 하나도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 자동차 키일 겁니다. 어디다 뒀는지 모르죠? 핸드백에 뒀는지, 호주머니에 뒀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나중에 찾고 보니까 엄한 데에 자동차 키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제 주변에서 저와 동창인, 제 친구들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로 제 친구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들은 중역에 어떤 위치해 있고요.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오너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한 친구들을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직장에 대부분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대기업에 중역으로 있는 친구들을 제가 한국에 자주 나가면서 신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고민은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은퇴 걱정이죠. 하지만 은퇴 걱정인데 불구하고 또 하나의 모습이 꼭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평생 동안 내 회사, 내 직장에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많았던 회사에 몸담고 왔었던 그 회사가 퇴직하는 시기가 가까워지니 회사는 날 잊는다라는,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런 의식의 모습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연봉을 받는다면 잘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2억 가까이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대체로 전체적인 연봉 체계를 보면 한 1억 5천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갖고 있고 친구들과 나가서 술 한 잔을 먹게 되면 친구들이 아주 편안하게 술 한 잔도 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마음속이나 모습 속에서는 꼭 느끼는 공통점, 곧 명예퇴직을 해야 되죠. 한국에서 명예퇴직이 나이는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55세, 56세가 되면 거의 퇴직을 해야지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연봉이 나아가고 있고 젊은 세대에 더 스마트한 사람을 뽑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 날짜와 은퇴 연령이 있는데 불구하고 조기 퇴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평생 동안 대학을 졸업한 동안에 30년 가까이 내가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중역이라는 자리까지 갔는데 30년 가까이 있었던 내 회사가 막상 내가 퇴직할 나이가 되니까 회사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상 주변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쉽게 잊는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슬프죠.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사이클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슬픕니다. 그러한 모습들. 50대 중반이 되면서 느낄 수 있는 20, 30대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50대 중후반이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해보면 동창회를 나간다든가 또 오랜만에 친구들과 연락을 한다든가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예전에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소식을 듣다 보면 인생 역전이라는 경우의 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런 어떤 상태인 아이들 그리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잘나지도 못했었던 아이들 그런 친구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 있었다. 지금 재벌이, 죽은 재벌이 돼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의아한 얘기를 듣게 되죠. 또 반대로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반장을 하고 전교회장을 했어서 잘나갔고 굉장히 멋진 친구였는데 친구들과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듣고 보면 부도가 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있거나 사기에 연류가 돼서 피해다닌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어렸을 적에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친구들의 인생 반전과 인생 역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는 나이가 50대 중후반입니다. 이제는 살만한 사람은 살게 되고 아직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은 힘들게 살고 있고 이 모습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웃을 수 있고 때때로는 자존심도 조금 상합니다. 배도 아프고요. 왜냐? 그 친구들은 재벌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배가 조금 안 아프진 않습니다. 아픕니다. 그런 친구들 뭐가 그렇게 잘 났었는지 내가 나는 그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못 났는지 뭐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50대 중후반에 계시는 분들 생각 안되시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의 모습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데 건강 이외에 이 모든 것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나의 모자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사랑스러운 자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반려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라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도 필요하고 친한 친구도 중요하고 반려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못 나고 내가 잘나지 못하고 내가 뚜렷한 사람으로서 등장하며 나의 모습이 기억되는 인물로 서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결국엔 무슨 얘기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의 50대 중반 넘어서면서 알게 되는 부분은 인생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나입니다. 건강도 나의 건강이 우선이고요. 돈도 내가 많아야 가족을 서포트하고 가족들이 나를 존경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 형제자매 하더라도 나만큼 내가 아픈 몸의 일부 구석을 아는 건 아니죠. 내가 손가락이 삐어서 내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어떤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는 하겠죠. 하지만 누가 아픈가요? 내가 아프죠. 나만큼 아픈 걸 아나요?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5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제일 생각나는 것들의 다섯 가지 뉴욕 키다리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던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사람 살며 내가 느껴오고 내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이제는 중후한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 말고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첫 번째, 뭐였던가요?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어느 정도 합의하에 내려가고 꺾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두 번째가 뭔가요? 단기간인 기억을 자꾸 못하는데 장기간인 기억을 한다는 거. 참 어불성설이라고 하나요? 이상하죠? 세 번째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평생처럼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못 맞춰왔었던 직장, 회사가 나의 한순간에 퇴직의 시기가 오니까 날 잊고 있다라는 거. 쉽게 잊어버리고 나를 쳐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느낀다는 거. 네 번째로는 오랜적, 어릴 적의 친구들이 인생 역전과 인생 반전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내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느끼느냐. 바로 내 자신이라고 느끼는 거.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